마테오 리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이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대륙의 기독교 신앙을 정착시킨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성교사이다. 호는 서강 청태 존칭은 태서유사이다. 또 다른 중국식 이름은 이마두 벼로는 서방에서 온 현사라는 뜻의 서태 마테오는 그의 세례명이다. 고녀만국전도 와 천주시리로 유명하다. 마테오 리치는 1552년 교학령 마체라타 에서 태어났는데 현재도 마체라타 대학교 본관에는 중국 사대부 모자를 쓴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다. 1571년 예수회에 입회했으며 동양에 성교할 뜻을 품었다. 로마 대학교에서 1575년부터 1577년까지 수사학 인문과정을 공부했으며 1577년부터 1579년까지 같은 대학교에서 철학과정을 마쳤다. 나머지 신학공부는 4년간 인도고아에서 받았다. 1571년 예수회에 가입하였으며 1581년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 서품을 받았다. 문서 성교 1578년 포르투갈 리스본을 출항하여 해외 성교에 나섰으며 인도의 고아와 코친에서 주로 머물렀다. 1582년 예수회로부터 중국에서 정교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카오에 도착하여 중국어와 한문을 배웠는데 그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은 문서 성교 즉 문서로 하느님 말씀 을 전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성교사가 된 것은 미셀 루지에리 성교사의 간천과 아시아 성교 책임자 알렉산드로 발리니아노의 중국 전도 책임자 임명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셀 루지에리 성교사가 중국어를 잘못했기 때문에 마테오가 중국 성교사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중국어 문집이 발견되면서 잘못된 견해로 판명되었다. 동력자 루지에리와 함께 중국 조경에 1583년 정착한 마테오 리치는 1583년부터 1602년까지 세계 지도들을 제작하여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그의 나라들은 오랑케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던 중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외에도 소주 남창 등지를 다니며 성교에 힘쌌다. 위로부터의 전도 1587년 남경으로 가 고관 명사들에게 천문 지리 수학을 가르쳤다. 1601년 그는 중국 북경에 도착하는데 신종 황제를 만나 황제의 호의로 선무문 안에 천주당을 세워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1605년 북경에 천주당을 세우고 200여 명이 신도를 얻어 비로소 천주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1605년 이는 예수회의 전통 성교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예수회에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전도 라고 하여 상위계급이나 지식인들에게 먼저 전도하여 복음이 확대되게 하려는 전도 방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회의 이러한 전도 방식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전도 방법을 갖고 있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갈등을 빚었으며 명나라 황제 말력제는 외국 사람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마테오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나라의 쇠락을 걱정하는 개혁파 사대부들과의 교제를 하였고 서관계, 이지조, 양정균 등 일부 사대부 지식인들은 천주교인이 되었다. 과학기술 속에 그는 천주교 서적을 저작하는 한편 서관계 이지조의 협력을 얻어 과학기술 서적을 번역하였으며 중국 최초의 세계지도로서 유명한 고녀만국전도를 제작하였다. 그는 일생을 중국에서 활약하였다. 한국 실학파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별세 1610년 별세하여 북경에 묻혔다. 천주실위는 루지에리 선교사가 1584년 저술한 천주실록 위 개정판으로서 1593년이나 1594년에 저술된 책으로 추정된다. 당시 선교사들의 저서는 해당 선교지의 책임자의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라틴어 요약본 형태로 1597년경 발리니아노와 일본 선교 교구장 루이스 세르케이라에게 제출되었다. 하지만 라틴어 요약본이 검열에 통과되기 전에 이미 천주실위 은 고급 독서 문화를 갖고 있던 명나라 말기 사대부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기독교의 하느님이 유교의 상제 와 같다는 주장과 기독교의 인간 이해가 양명학과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으로 이미 1594년 남창에서 초판이 인쇄되었으며 1601년 베이징에서 1601년 베이징판 천주실위 가 출간되었다. 선교 책임자의 출간 승인을 받은 마테오 리치는 1603년 베이징에서 증보판 천주실위 를 출간했으며 1605년이나 1606년 항주에서 항주판 천주실위 가 출간되었다. 천주실위의 내용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유지하시는 하느님 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